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05년 5월 학평 나영 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뭐예요? 급수에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급수란 게 뭡니까? 무한한 합에 대해서 그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항상 급수라는 건 이런 거죠. 아, 시그마, k는,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an. 우리가 얘를 이제 일명 급수라고 부르죠. 무한한 합. 그런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어디부터? 1항부터 n항까지의 a, k를 구하라. 즉, 우리가 수학 2에서 배웠던 이 시그마의 n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걔를 뭐를 보내는? 리미트를 보내는. 우리가 얘를 급수라고 부릅니다. 급수의 합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항상 어떤 급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항상 n항까지의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얘가 첫 번째 항이고요.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의 합? n항까지의 합이 필요하죠. 따라했을 때 n번째 항을 좀 구해주셔야 돼요. n번째 항은 뭐예요? 짜자자 가다가 n번째 항은 이 규칙 보이시나요? a에는 뭐냐? 첫 번째 항이 2분의 3 빼기 3분의 4 두 번째 항이 3분의 4 빼기 4분의 5 세 번째 항이 4분의 5 빼기 5분의 6 아, n번째 항은 n번째 항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 되겠다.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n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첫째 항부터 여기 n항까지 좀 다 더해볼게요. 근데 다 더한다라는 건 저 이제 가로를 푼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거를 다 더해볼게요. 더한다라는 얘기를 써볼까요? 가로를 풀면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아, 4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5 이게 쭉쭉쭉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n번째 항을 쓰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 되겠다.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워집니다. 얘가 지워지고요, 지워지고요. 얘가 규칙에서 지워지겠죠. 따라서 얘가 어디까지 합이다? n항까지 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뭘 보내면 끝난다고요? 리미트를 보내세요. 남는 항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낸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앞에는 2분의 3이 남고요. 뒤쪽에 극한을 구하게 되면 아, 1차 분의 1차 최고차한 개수비교 얼마가 되겠다? 1만 남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따라 답은 뭡니까? 2분의 3에서 1을 뺀 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분의 3 1분의 3 2분의 3